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 추억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어... 뭐야... 뭐야... 신제품? 새 버전을 같이 리뷰를 해볼겁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컬러가 바뀐걸까? 아니면 안에 좀 내장도 바뀌었나? 디자인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오디오 박스 usb 96 이거 저희가 렉탑 완전 초창기 때 했던 거였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저희가 촬영 전에 잠깐 봤어요 회차가 정말 극초반입니다 극초반... 아니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 아니 우리가 진짜 오래 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버즈비TV 가갖고 이제 보면은 버즈비TV의 어... 레코딩 타임스를 이렇게 보면은 391회에요 391회 네 지금 391회면 우리가 이게 일주일에 3번이 올라가나요? 일주일에 3번 올라간다 치면은 한 1년에 150, 150개면은 이미 거의 3년 만으로 3년이 가까이 돼 가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400회가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절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였으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 200화로 잡으면은 우리가 2화씩 하니까 한 100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썼던 렉탑 1화가 뭐였냐? 띄웨트였습니다 띄웨트 하고 그 다음에 3화가 sm7b 그리고 4화가 바로 이 오디오 박스 usb 96 그러니까 이게 프리소너스 걸로는 저희가 처음 한 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였고요 그 이후로 정말 100대에 가까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쭉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아 그렇네요 그 형님 태권도 한 3년 하면은 몇 단 됩니까? 태권도 3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을 해도 2단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완전 흰띠에서 시작을 해도? 태권도 2단 정도의 지금 레벨이 된 레코딩 타임즈 주지수로는 이제 파란띠 정도 된 그 정도 레벨의 레코딩 타임즈입니다 자 레코딩 타임즈 저희가 4회 때 했던 그 usb 96이 이제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뭐 기능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요런 게 다시 재출시되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진짜 오랜만에 복습도 좀 하고 그때는 완전 초창기여 가지고 또 저희가 그 방송포맷이 그렇게 딱 잡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하던 그런 포맷으로 좀 익숙한 포맷 안에서 저희가 한번 더 리바이벌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2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투인 투아웃 usb 2.0 오디오 인터페이스 나와 있습니다 프리소너스 오디오박스 usb 96 네 지금 뭐 워낙에 이제 가격이 저렴하게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완전 완전 입문자용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예 어떤 뭐 가성비가 아니고 가격만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천을 해줬던 모델이고요 썸네일 봐 젊어 그러게 4회 합리적인 가격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작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시퍼런 약간 이런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앞에 그 프리소너스라는 요 브랜드가 지금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렇죠 브랜드 로고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고 오디오 박스 usb 96이 왼쪽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인프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요쪽에 이제 노브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죠 까만색 노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검은색으로 디자인 색상의 컬러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디오 박스 usb 96 자 뭐 썸네일 본 김에 이 4화 썸네일 말고 5화 썸네일도 보자면 쭉 내려 갖고 보면은 여기에 우리 은총씨의 또 젊은 풋풋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레코딩 타임즈 두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속삭이는 걸로 했나 컨셉 아니 근데 이게 나중에 방송 보지만 아니겠지만 타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타임즈요? 타임할 때 레코딩? 타임즈 그렇게 하죠 저는 이게 선을 잘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눈을 심어두고 눈을 타임즈를 하고 있어요 자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usb 96 모델이에요 자 언박싱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비염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가지고 네 약간 퀭한데 네 네 이때 또 우리 3년자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젊네요 젊어 자 모델을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딱 보면 적은 예산을 보유한 이게 가장 포인트죠 가장 싸게 진입할 수 있는 홈 레코딩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프리소너스도 있고 포커스라이트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진짜 많이 했었죠 프리소너스의 포커스라이트 근데 그 두 브랜드 중에서도 어느게 좀 더 저렴하고 입문용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프리소너스가 좀 더 그쪽에 가깝다 싼쪽엔 더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함과 편리함은 물론 레코딩을 위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24bit 96kHz의 녹음 성능과 함께 튼튼한 외관과 USB 버스 파워로 휴대성 뛰어납니다 요렇게 나와있네요 사실 여기 나와있는 이 설명이 이 USB 96의 정체성을 그냥 딱 바로 대변하고 있는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바일 레코딩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콤보 인풋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외관 때 보셨지만 언밸런스 RCA 아웃풋 아니고 TRS 아웃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 음질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지만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최소한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 인아웃 단자 있고요 USB 2.0 버스 파워 전원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아다터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레코딩 소프트웨어 제공해 줍니다 스튜디오 1 아티스트 DAW 함께 제공해 주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도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요즘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살 때 이런 프로그램 뭐 주는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되게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기본 테크니컬 스펙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프리퀸시 리스펀스 20에서 2만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뭐 될 건 다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바로미터로 보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네 다이나믹 레인지는 뭐 AD DA 전부 다 105 아주 무난한 엔트리급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세 피지컬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약간 휴대하기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버스 파워는 있지만 또 휴대를 하는 데는 약간 고려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건데 어차피 그 이게 뭐 고음질 그리고 우리가 뭐 맨날 이제 하이엔드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께 막 말씀드리는 어떤 공간감 막 이런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최소한의 퀄리티 컨트롤이 된다라는 그냥 뭐 시작의 인터페이스다 그냥 시작하는 이제 입문용으로 바라보시는 관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된다 잘 된다 이 정도 물이 없고 잘 잡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으로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